어머, 아버님이 뭐 요리를 잘하시나 보네. 네, 아버님이 김치도 담고시고 지금까지. 아, 그래요? 선생님 뭐 칼질하시는 거 보니까 뭐. 내가 할게, 아버지. 야, 너. 나도 너 아버지 닮아서 이런 거 잘해. 그렇게 잘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던데. 저거는 보니까 요리를 그렇게. 김호희 씨는 잘하지 않아요. 아버님이 잘하시네, 진짜. 딱 쓰는 거야. 그럼 큰 게 없어, 이게. 됐어. 김치가 정말 맛있어요. 유명해요, 김치. 아, 그래요? 아버님이? 어머님도 담그시는데 아버님이 잘하시고. 밭에서 직접 다 가꾸시고. 우와. 야, 아버님이. 저런 또 저희가 솜씨가 있으시네. 이렇게, 이렇게. 그렇죠? 어떻게처럼. 그렇죠? 그렇죠? 그거를 천천히 항상. 천천히. 어때요? 좀 진한 것 같아요. 그렇죠? 이런데도 조금 취합이 되죠? 느낌이 오죠? 그래도 엄마가 이게 머리가 해맑어서. 건강한 거야, 그나마. 이 나이 때도. 이렇게 또 해맑은 사람들의 단점이 또 뭐냐 하면 또 잘 속아. 귓근혁이 커서. 또 남이 불쌍인 것도 못 보고. 이제 다단계는 안 하지? 이제 다단계는 안 하지? 아유, 다단계는 안 하지. 솔직히 얘기해 빨리. 지금 또 나무지 또 한 두세 건 터지면 또 끝에서 얘기하지 말고. 아, 옛날에는 또 그런 전력이 있으셨어요? 네. 건강식품 이런 것 때문에 또 약간 좀 피해로우셨구나. 또 무슨 그런 거. 집에서 한 번씩 꼭 하시잖아요. 어? 없어, 그런 거. 어? 교무속, 교무어. 막 이런 거. 아니, 돈 풀린다고 또 뭐 어디. 세상에 이렇게 풀려주는 돈 없다며. 어? 돈 안 풀려. 나 천만 원만 해줘, 이거 없지 이제. 아들 나 좀 살려줘, 천만 원. 그 옆에 내가 이렇게 풀려준다고 했단 말이야. 이렇게 한 번. 어머니,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는 줄 알아요? 그럼. 이제 나이 먹어서 그런 것도 안 해, 이제 못 해. 어머니가 아주 뭐 재미있으시네. 금방 또 인정하시고. 금방 또 일 벌리시고. 다단계 한 게 아니고 내가 그 요소 그거를 이제 갔다가 했는데 그게 이제 돈을 갖다 놓고 돈을 못 받은 거야. 그래서 다단계 했다고 자꾸 그러는 거야. 내가 알아서. 나는 그냥 그런 것도 몰라. 그래. 아까부터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? 아유. 우리 남순에서 꽉이 흘려버리지 그런 거 신경도 안 써. 한 거나 말하거나 하여튼. 아, 그것도 아버님. 살아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. 살아만 있으면 되지. 그러니까 움직이시면 일이 터지는 거예요. 산에 올라가셨는데 헬기 타고 내려오셔야 되고. 그래서 좀 그렇게. 맛있다. 우리 다 하셨네. 이분은 이렇게 찌개를 하면 이렇게 안 되고 국물처럼 있던데. 그렇게 하면 이렇게. 음. 저거는 안 그래야죠. 대박이지. 완전 이게 찐독한 그 육수가. 김치, 찌개, 김치. 사골국 육수 같아, 꼭. 아니 사람들이 저기 뭐야. 아버님이 요리 잘한다고 사람들한테 그러면 사람들이 놀란다니까. 아버님이 요리하세요? 이래요. 아버지는 미리 식당을 해서 써야 돼. 아, 그래서 이게 아까 그 썰은 게. 네? 미적붕이야. 오, 맛있겠다. 아버지가 해주는 집밥이라니. 잘 먹겠습니다. 잔치 쌍았네. 어디에 괜찮아. 여기 갖다 가서 갈아서 한 포근장도 묻힐 때. 잘 먹고. 진짜 잘 먹어. 응? 다 먹어. 다 먹어요? 응. 다 먹어. 다 먹어. 어머님이 뭐, 어머님이 남편을 아주 잘 만나셨네. 이야, 감동. 불이 나진 맛 없어지고 옛날 사진 다 있어 그래도? 네, 불타서 다 없어진 거예요. 불이 나서? 아, 진짜. 그때는 다 뽑아가지고. 옛날에 얘를 청국장남. 어렸을 때도 그런 걸 좋아하셨구나. 남자가 그런 것만 가져와요, 어디 가서. 어렸을 때부터 옷을 깔끔하고 옷을 입혀주면 그냥. 어머님, 미션도 안 날라네. 엄마, 이런 엄마는 보고 살았는데. 무릎 아래 가지고 이제 두시네, 양말을 이렇게 신으시고. 엄정아 돌고 갔어. 엄정아, 마돈나 돌고 갔어. 어머님이 좀 화려한 걸 좋아하시구나, 문양이. 비비드한 컬러. 군대에 아들 면역는데 이렇게 빨간 맛이지, 빨간 맛. 군대에 아들 면역는데 이렇게 빨간 맛이지, 빨간 맛. 이때 뭘 집었어? 실 잡았어, 실 잡았어, 실 잡았어. 어우, 잘생겼다. 너 연필을 안 잡았기 때문에 공부는 글렀어, 이런. 이제 점쟁이 보고 물어보니까 판검사 된다고. 참, 나 왜 판검사 된다는 거야?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고 점쟁이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좀 의아합니다만 옛날에도 그랬어요. 가수할 때, 가수할 때 돈 많이 썼지. 밭을 팔지 않았어, 밭 하나? 집 팔았지, 지금 33병짜리 집. 그것도 팔고 저것도. 삼성의 형네 집이 샀다가 그 암드금씩 그것도 샀다고. 난 저렇게 물 많이 판지 몰랐어. 암드기사가 고용감사건 잘했잖아. 이제 망하려고 한다고. 방송 두 번 나가고 집도 채 팔은 거네, 그럼. 그게 지금 생각하면 나의 큰 수업료라고 생각해. 그때 가서 천만 원씩 드려서 부탁. 우와, 집 지어드릴만 했네요. 그때 그렇게 잘 되지 않아서 지금 이 정도만 살기 때문에 더 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. 그런데 대단하다고 느꼈죠. 부모님의 힘은 진짜 대단하다는 걸 느꼈고. 이렇게 지원을 받은 지는 그날 촬영 때. 진짜? 같이, 신랑도 없는데 같이 데리고 살아서 고생했지, 뭐 애들. 지금이라면 못 살죠. 그때니까 살았지. 지금은 남편이 군대 안 가고 같이 살았어도 부담스러워져서 힘들지. 제사 지낼 때도 부부동반으로 오셨었어. 어머니, 아버님, 친구분들 부부동반으로 제사 지내고 나는 다 오셔서. 정말 10년을 제가 그렇게 살았죠. 그렇지. 10살 때까지 그랬나? 명절하고 제사를. 그날 내 생일날 혹시나 싶어서 너한테 네가 잊어버렸나 해서 전화를 했더니. 아니, 쟤가 왜 화를 내고 저래. 응? 안 그러더니 왜 그런지 모르겠어. 네가 그래서 너무 섭섭했지, 진짜. 그래갖고. 저는 일부러 좀 서운함을 보여드리려고. 정말 그렇게 했고. 저는 일부러 좀 서운함을 보여드리려고. 정말 그렇게 했고. 네가 잊어버렸나 해서 전화를 했더니. 아니, 쟤가 왜 화를 내고 저래. 응? 안 그러더니 왜 그런지 모르겠어. 네가 그래서 너무 섭섭했지, 진짜. 그러고. 저는 일부러 좀 서운함을 보여드리려고. 정말 그렇게 했고. 저는 일부러 좀 서운함을 보여드리려고. 정말 그렇게 했고. 저는 그런 식으로 섭섭한 일이 정말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. 생일을 지나치신 거예요? 처음이자 마지막이죠. 어머니께서 전화가 왔는데. 약간 좀 제가 안 좋게 전화를 끊었죠.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이 일찍 낳아야 좋다고 해서. 그래서 낳았는데. 저번에 어머님이. 우리는 혼도 안 냈어요. 이런 말씀하셨을 때. 저 너무 심쿵. 무슨 소리지? 그렇게 애기를 가지라고 우리 어릴 때부터 했는데.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일찍 낳았다고 막 쑥떡 그래서. 우리는 그 소리야. 엄마가 저 애기 지우면. 평생 애 못 갖는다고 해서. 제가 정말. 애기 지우면. 평생 애 못 갖는다고 해서. 제가 정말. 이제 정말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. 어우 예전에 아주 뭐. 우리 아내 뭐 영촌빙이셨어. 저게 스무 살 때. 그때 아이를 둘을 낳으셨으니. 군대 가고 나면. 조금 이제 제 꿈도 한번 찾아봐야겠다. 군대 가 있는 동안. 꿈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겠다. 그 시간 동안. 한 달 전에 임신을 하고 나니까. 제 마음이 정말. 힘들었어요. 아 힘들지. 그런 상황에서. 아이를 지우라고 하면. 이제 제가 또 큰 벌을 받을 것 같고. 뜬 눈으로 밤을 새웠던 것 같아요. 이렇게 큰. 빨리 한약 먹고라도. 애를 낳아야 된다고 해서. 우린 그 어린 나이에. 우리가 지금 애를 만나면.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. 섭섭했어. 그걸 잘못 예배했을 때. 그게 그 말이 아니지. 지금 들어보니까. 뭔 말인지 알겠어. 엄마가. 엄마가. 왜냐하면. 이런 느낌 아세요? 우리 철보지들이 임신을 해가지고 왔는데. 우리는 혼 안 내고 받아들였다. 이런 느낌으로밖에 저는.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. 섭섭 빠졌구나. 이제는 그냥. 아 그거를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랬어? 난 몰라. 어머님이? 응. 제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기 위해서 어머님에게. 차라리 얘기를 하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. 그래.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면. 앞으로는 섭섭한 일. 제가 보여드리지도 않을 테고. 어머님한테 부탁을. 항상 한 번씩 생각하시고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앞으로는. 척척도 해. 나이가 먹으면. 약간 Rhodesite. limiting. 하지만. ook. 힘을 해보는 게 행단 hertzербfalons 저는. 당신이 조 Plaid zucch員에게는 Nike가 순위나라는 걸 기억하시기 때문에. ijn dreamed. 확. ich sundial. 역무버한다는 것을. 아무 sugarwert deeply. burnout. splashing. Cen Obrig.